아하 아이 이 녀석 어딜 간 거야 어 안 보인다고 천방지 쭉 다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그러게 여보 찾으러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보여야 찾지 아 그러네 어 방망이가 깜빡여 아까보다는 빛이 많이 약해진 것 같지 않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진짜 귀신은 아니겠지 놀아 우리 그냥 가자 태양이 안 기다리고 어 빛이 깜빡거려요 맛있다 태양이 뭐야 아까부터 니가 그런 거야 태양이 더 내가 보여 나 몰라 도깨비 방망이에 빛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빛이 사라졌으니까 태양이도 돌아오지 않을까요 어 내 생각도 그럴 것 같은데 아 이 녀석 말도 안 하고 몰래 나가고 아빠 우리 태양이 들어오면 들어오면 뭐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볼까요 아 그치 저 그보다 우리 태양이 들어오면 네 이리와봐 네 계속 이렇게 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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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왜 벌써 풀린 거야 좋다 말았네 뭐니 뭐니 해도 난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 두 명인가 다 풀렸어요 아니 그 아무도 없는데 왜 태양이 목소리가 태양아 거기 있니 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잖아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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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 여기 있니 여기 여기야 나 또 안 보이나 봐 태양아 어딨어 그 녀석 너도 좀 당해봐라 아니 태양이 이 녀석은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요 투명인간 됐다고 장난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음 그러게요 아 참 그럼 일단 엄마가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라는 사탕 몰래 먹어볼까 한 열 개만 먹을까 시원하게 태양이 너 엄마 내가 보여요 그래 요 녀석아 아주아주 또렷하게 보이네 음 다 보이면서 나 속이고 너무해요 어머 참 너무한 게 누군데 투명인간 됐다고 몰래 사탕이나 먹으려 하고 음 말도 없이 나가 엄마 아빠 걱정 끼치고 음 아휴 아휴 죄송해요 투명인간이 되면 못된 사람들 혼내주고 이 할애빈 완전 잘할 텐데 그 전에 몰래 비행기 타고 세계일주도 하고 아휴 오 좋은데요 아빠 네 네 아휴 참 아버님 우리 다 같이 세계일주 가면 좋겠다 정말 우와 좋겠다 아휴 아휴 뽀뽀춤 진짜 잘 춘다 상기다랑 얘랑 나가면 무조건 1등이라니까 좋았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아니 좀 더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